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주지역 모 조합장 A씨에 대해 법원이 직위를 유지할 수 있는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김태준 판사는 지난 3월 실시된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기간 자신의 얼굴이 담긴 명함을 조합원들에게 문자로 전송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범행 정도가 당선 무효형까지 갈 정도로 중하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